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신 뜻인지 분명히 깨달아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강화문에서 고생하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애국 성도들과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제 떼어질 때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떼어질 때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시종을 죽게 흩하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예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가지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4월 청소년에 참 무거운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걸 깨기 위해서 강화문연합예배를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오면서도 그렇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또 교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를 한번 강화문연합예배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몰수이다 나가서 몇 말이 안되지만 그래서 나가서 강화문연합예배를 우리가 참석하는 주일로 드리도록 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목사님은 항상 큰 목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단적 발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가 있는데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예언자라는 거예요. 큰 예언자 작은 예언자 꼭 그걸 우리가 그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성경도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큰 선지자가 큰 목사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은 다음 주일 날입니다. 다음 주일 날은 우리가 몰수이다 가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하자고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렇게 잡냐면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월요일 날은 부산역에서 부울경연합기도회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걸 못해요. 선거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가 딱 정해지면 공천이 딱 끝나면 막바로 선거기간이 돌입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기도회로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대구 또 연합기도회가 대구 경북 연합기도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은 주일 날은 광화문에서 저는 바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또 부산 대구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 날을 광화문연합집회로 잡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또 다 거기 올라갔는데 또 혼자 와서 뭐야 이거 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을 때는 쫙 모아야 돼요. 지난주에 한 4,500에서 한 4,600명 정도 모였다 그러는데 오늘은 더 모일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내일은 서울, 경기, 인천을 다 제가 또 소집을 해놨어요. 총괄, 시댁위원장들 다 해가지고 한번 연합예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4월 총선 전에 한 번 연합집회는 이제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토요일 날 아마 목사님이 계획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예때는요. 10만 명 이상이, 2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빨리 깨어나야 돼. 내가 봤을 때는요. 오늘 주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 예수가 선천한 것 같아. 예수가. 뭔가 예수가 선천해. 예수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예수가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예요. 자, 뭐냐.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자.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살게 하자. 다시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도바울은 대사도죠. 대사도인 이 사도바울은 이 사람 가운데는 사람 가운데는 세 가지가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살 수 있다. 이 사람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가 살 수 있는데 첫째, 나입니다. 나. 나. 내가 살 수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안에 살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크리스토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누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이거야 내가. 내가 왕로라고 살았다는 거야. 이 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자아요. 자. 자입니다. 자. 이 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토를 다메색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누가요? 크리스토가 사신 것이다. 예수 크리스토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뭐냐. 죄가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죄.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수막이 사다입니다. 원수막이 사다. 이 죄의 근원과 죄의 본질이 누구예요? 원수막이 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세 가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럼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예수가 온전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하고 나하고 이게 자리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상에는 예수가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예수 그리토가 예수 그리토가 예수 그리토가 예수 그리토가 여기에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게 우리가 전도 전도 영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깨어나는 거야.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 있고 내가 왕이 돼 있고 예수는요. 동역자로 돼 있는 사람은 뭐냐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앞세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온전히 예수가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가 살아야 돼.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온전히 예수가 삶으니까 사실은요. 로마서 7장에도 보세요. 로마서 7장은 이미 사도바울이 다메석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미요. 사도가 된 사람이요. 이미 사도가 됐다고 로마서는 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는 뭐냐 이미 사도가 사도바울이요. 이 사람은 평신도가 아니고 사도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 안에 두 법이 싸웠다 그러잖아요.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아멘 아멘 그러는데 한 법이 나타나갔으면 뭐예요? 너 그러면 뒤져 인마 너 순교당한다고 너 그러다가 죽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아? 너 그따구로 살면 너 죽는다니까 너 그렇게 사면 안 돼. 계속 한 법이 자꾸 뭐예요? 눌른단 말이에요. 이 사도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바울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 안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자꾸 끌고 가. 그런데 사도바울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구한 사람이라다. 이 죄에 이끌려가면 내가 죽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뭐예요? 살려냈다 그러잖아요.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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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뭐라 그래?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분툼한지도 여기지 않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애를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다 담아놨다가 뭐요? 액이 나오면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완전인 거예요. 생명체로는 완성하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완전체가 안 된 거잖아요. 인격이 인격이 절아야 되고 지식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육신도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딱 영접을 했어도 이게 완성체가 아니고 믿음의 완성체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체는 됐지만 믿음의 완성체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럴 때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싸움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깨달으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자 사람은 세 가지가 살 수 있는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죠? 삶의 형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거에 따라서 뭐냐 사람은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전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쫓아 살다 보면 뭐예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살면 뭐냐?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살면 뭐예요? 세상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평생 살면서 그 세 가지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결과는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요. 너희가 너희의 삶이 이생뿐 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활이 없고 이생뿐 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반드시 성도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정말 부활해요. 정말 부활할까요? 이런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의 삶이 부활이 없고 이생뿐 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이요. 구원.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함축됐다 그랬죠. 생명을 얻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모든 영생을 얻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말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었고 들어가며 나오며 뭐요?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후에 가서는 뭐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색깔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살면 그거는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건 망하는 인생이에요. 세 번째로 죄가 우리 안에 살면 뭐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거. 이놈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에 당해서 이 도적질 한다는 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당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요. 우리 누나들 또요 어렸을 때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예수가 이 안에 살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객지 나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오고 왜냐 우리 큰고모가 건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일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워질 때 사람은요 어려우면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생겨요. 그때 내가 보니까 그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아줌마가 하나 살고 있는데 살살 다니면서 말이에요. 빈대쪽 붙여다가 갖다 주고 말이에요. 뭘 해주고 와서 공장을 공장을 그때는 천호동에서 누나가 명인한 공장을 했는데 조그마한 공장을 했는데 그때 공장 식구들 밥을 해주고 그런데 그 아줌마가 와서 같이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살 남미 호랑개교를 갖다가 살살 전파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홀당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지금 간부가 됐어. 간부 우리 집구석은 무슨 간부 되는지 무슨 골 때리는 가족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도 다 해놨어. 노후대책을 그거 다 해놨어. 다 갖다 맞춰버려서 다 맞춰라. 이게 도적질 사기꾼 사기꾼 그런데 그걸 몰라요. 아니 그래 하고만은 그 종교 가운데 남미 호랑개교가 뭐여. 남미 호랑개교가 참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기가 그래놓고 또 그 작것이요. 꼭 또 내 이름은 또 벽에다가 붙여놓고 동생 돌아오라고 또 남미 호랑개교 남미 호랑개교 남미 호랑개교 우리 동생 빨리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백날 천날 해도 부활이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요. 멸망이요. 멸망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요. 지옥. 이건 지옥입니다. 결과는 지옥.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살게 해야 돼요. 예수가 사시되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 해야 돼요. 우리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둘로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요. 둘로수는요. 종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자녀로 자녀로 불렸는데 사도바울이 이 깊은 영적인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예요. 이거는 위치 문제예요. 위치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니고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사도바울이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종이요. 종.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예수가 온경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자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요 구약시대에 보통 성경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곡식이 많은 집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쌀을 도지로 빌려서 먹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녀랑 그래가지고 빌려와서 먹었는데 이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논도 갖다 바치고 밭도 갖다 바치고 있는 거 문서 다 갖다 바쳤어요. 마지막에는요 그래도 비가 안 내려와 그래서 집 문서 갖다 준 거예요. 다 저당으로 근저당 설정해놓고 다 가서 얻어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뭐예요? 나 이제 우리 식구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머슴살이 할래요. 심모살이 할래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줘서 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형님의 데려왔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다 돌려버려요. 다 돌려버리라고 했잖아요. 대단해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야 니들 다 이제 가 이제 비도 그렇으니까 다 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아니 흉년제 다 갖다 바치고 이게 벌어먹을 길이 없어 이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 안 나갈래요. 우리 식구 안 나갈래요. 아니 나가라니까 나가야 돼. 성경적으로는 나가야 된다니까. 안식년 됐으니까 나가야 돼. 안 나갈래요. 나 그냥 이 집에서 그냥 영원히 살래요. 종으로 살래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을 세우고 이 나무 기둥에다가 그 나무 기둥에다가 뭘 해요? 귀를 뚫는 귀를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자원하는 종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둘러스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종 자원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요. 딱 가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딱 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래의 종으로 딱 장원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는요. 아니요. 예수하고 나하고 동업자예요. 동업자. 필요하면 불러다 쓰고 필요없으면 저 멀찍이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다 다 자기가 오라. 목사님들도 다 자기가 오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예수가 왕로로 되어야 돼요. 깨달아 하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살려면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혼. 영혼을 우리는 진정한 나라 그래요.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살고 있고 이 영혼을 가르켜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데 이 영혼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졌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감정의 감정의 결단의 기능이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결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영혼을 가르켜서 우리는 진정한 나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깥으로 나오는데 뭘로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말이 영이다. 그래서 이 영혼이 바깥으로 나올 때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영혼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다시 말해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돼서 밖으로 나온다는 나와서 뭐 하느냐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 다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 속에는 지, 정, 의. 을 가지고 있지요.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들어와서 뭐 하느냐 착상을 한다는 거에요. 착상. 달라붙는다는 거에요. 달라붙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이요. 말. 말. 그래서요. 남자 여자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든지 지나가다가 눈에 번개불이 튀었든지 하여튼 만나서 만나면 뭐에요. 말이 오고 가는 거에요. 그죠. 말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말. 말이 오고 가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 바로 연합을 하는 거에요. 연합.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에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지나가다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래 결혼한 사람은 없다고. 다 마찬가지에요. 결혼을 빨리했든 늦게했든 간에 이 다 사람이 뭐냐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잘 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뭐에요 지금 슬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슬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뭘 풀냐 슬픈 말을 해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슬픔이 담겨져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뭐에요 이 사람도 슬퍼지는 거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뭐에요 기쁨을 가지고 있어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에요 우리도 기뻐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온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그냥 웃겨지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그 뭐에요 그때 뭐 백남봉이라든지 또 뭐 이기동이라든지 배상용이라든지 뭐 또 어 이런 많은 코미디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요 말을 하는 거에요 말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안 하고 텔레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웃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뭐에요 아 웃잖아요. 그런데 또 여로 봤잖아요. 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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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길 여로 그러면 그 여로 영화를 여로 드라마를 보면요 다 앉아서 울고 앉았어 울어 왜 그러냐면 그 드라마 속에 나온 주인공들이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냐 모든 대한민국에요 시청자들이 다 오는 거에요 다 오고 그냥 말을 잘 들여야 돼요 말을 참 말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바로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에요 영혼 깨달으시면 이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나올 때 뭘로 나온다 말을 통해 나와 그 말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에요 이해되시미나 아멘 깨달으시미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은 하늘 우편모자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신 적 있죠? 어 그러면 예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이 있어 없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만 왔을까요? 영혼을 가지고 계실까? 영혼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도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영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운명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영혼 속에는 산대 기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이 없을까 하여튼 예수님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 감정이 있다고 그 다음이에요 의지 결단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그게 사실은요 예수의 몸이거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 성막 성전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 이 종교인들이 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요 강도의 구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냐 유대인들이요 큰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갖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뭐요? 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따리로 싸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또 재물을 또 좋은 거 어? 친척한테나 지인한테 이 저기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고 건강한 이 양새끼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앞에서요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스톱 그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저 재물로 양을 드리려고 안 돼 눈깔을 이렇게 까보거든 콧구멍도 이렇게 열어보거든 안 돼 안 돼 이건 병 들었어 아니요 이건 깨끗해요 내가 요 서울대 병원에 가서 가축병원에 가서 내가 다 검사해봤어요 아주 깨끗해요 아이 안 된다니까 글쎄 그 새끼들은 울었고요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무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양 한 마리 사는데 10만 원 주고 사왔어 이거는요 탈락을 시켜 그리고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재물용이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 내놓는데 얼마 받냐 3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돈으로 현금으로 이제 재물을 드리려고 돈을 가지고 와 스톱 그래서 오늘 뭘로 재물을 드릴 거예요 저는 돈으로요 제가요 한국은행에서 어저께 발행한 거 깨끗한 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빡빡합니다 이거 가지려고 할 때 스톱 그건 부정타사 안 돼요 그런 돈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고유 어? 저기 저 혀찰이 있으니까 이 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같은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달러를 바꿔줄까요 그거 다 2문을 남길까요 2문을 남기는 거예요 10달러를 가져오면 5달러밖에 안 줘요 이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있다고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어? 이 가죽채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때리는 어? 두들겨 패서 내쫓고 상을 다 엎었다고 그러냐면 예수님도요 혈기가 보통 아니야 우리 목사님보다 더해요 지난 주일날요 긴급 모임으로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요 욕만 실컷 먹었어요 막 어따 참말로 내가 지금까지요 60평생 사는 동안 그런 적은 처음 먹어봤어요 막 개새끼 소새끼는 건 표준말이고 이야 우리 목사님도요 화딱지가 나면요 다 품은 해버려 자교총이고 천지연이고 그냥 막 세레서 그냥 막 때려 웅치는데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리고 의지 잘못된 것을 불이한 것을요 어? 때려 얻는 결단이 있잖아요 결단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도 뭐냐 이 예수님의 이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내 말이 영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래서 이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영이 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의 색깔이 예 그래서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어? 꼭 이상한 말만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요 어? 뭐예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요 한참 성령운동 할 때는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이런 말 하면 죽어요 어? 꼭 이미 말 속에 사당이가 묻거든요 이게 말해 말해 이 말이 영이요 영 말이 영이란 말이야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요 어? 뭐예요?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갖고 말 한마디에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을 가지고 사람을요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뭐예요?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토도 이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나와서 어디냐 바로 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지정의에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켜서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켜서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토가 내 안에 와서 사는 원리는 뭐냐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원리가 바로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나 이 사람은요 동의를 안 해도 들어와요 들어와서 기가 막히게 작상을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야 동의를 해야 돼 동의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토가 내 안에 들어온 원리는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빗장을 푸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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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토의 복음은 예수 그리토의 성명은 말씀은 뭐냐 그냥 안 들어와요 내가 아멘 할 때 들어와요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갖다 들어도 내가 아멘 안 하면 절대 안 들어와 이거는 그래서 일단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살게 하려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멘이요 아멘 이되셨으면 아멘 깨달아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와서 사는 원리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원리는 첫 번째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깨달아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예수 그리토와 연합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사람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연합이 된 사람은 뭐냐 사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대중의 사상 강론을 착 들은 사람은 뭐냐 김대중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토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인데 이게 크게 첫 번째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 이럴 때 뭐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릴 수가 있고 기도를 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토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난다 뭐예요 병고치는 역사 나타나 병고치는 역사 병고치는 역사가 나타나 병 병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지만 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가 나한테 없을 때는 예수가 나와 연합이 되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살지 않을 때는 뭐냐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갔어요 병은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믿음 소망 사랑이 딱 내 속에서 일자로 딱 일어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요 병 고치는 것도 당연히 그거죠 기적이죠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면 잘 들어봐요 기적이라 그러면 막 무슨 바다가 막 갈라지고 물론 그게 다 기적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이 실천해내지 못하는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리 청조도 말씀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 뭐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 뭐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다 위를 걷는 사람 세 번째가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이거는 뭐냐면 자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리의 기적을 베풀어요 오병리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만 따라다니면 평생 안 굶어도 되겠다 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는 저런 능력자인데 우리가 뭘 굶을 걸 생각해 이제는 굶을 걸 생각 안 해도 돼 먹고 사는 건 이제 해결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 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진성이가 부르는 그 보릿고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노래야 그게 조선시대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 세 끼 제대로 먹고 이제는 지금 탄수화물 걱정을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아이고 요즘에는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살펜이라고 말인데 옛날에는요 못 먹어 가지고 영양실 조각을 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이게 80년도 88올림픽 이제 이후에부터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된 거죠 막 우유도 품 마시고 난 처음에 와서 보니까요 뭐 포터라는 게 있고 서울 와서 보니까 포터라는 게 있고 막 치즈라고 했는데 막 사주는데 똥 냄새가 나가지고 치즈를 좋은 놈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못 먹었다고 그것도 그런 게 어딨냐고 이 세상에 우리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거 가면 강냉이 가루나 강냉이 가루나 우유 가루 줬다고요 그 다음에 빵에다가 콩 몇 개 던진 거 그거 빡빡 받으면 뻑뻑한 딱딱한 빵 그거 두 개씩 세 개씩 주면 밥에다 올려서 저 먹으면 그것도 오래서 내가 맛있었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끔정고무 신고 자랐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요 애들이 에이 아빠 그런 소리 말아 애들은 몰라요 우리 애들은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대는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어 그게 먹고 사는 게 제일 컸어요 벚꽃은 살아도 군고를 못 살자는 사람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났고 영생이고 천당이고 지랄이고 밥 먹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거야 어찌우여 너희들을 봐라 다른 데 같으면 가자 그리고 항상 자기가 앞장을 서는데 오늘은요 니들 먼저 배 타고 가 갈릴바다 건너가 저쪽에 가서 건너가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나는 좀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니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본인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한 밤 사경쯤 돼서 캄캄 밤이 됐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런데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 가운데쯤 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다 위로 누가 하나 걸어와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뭐예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나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이 아니면 어떻게 오겠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드디어 유령이 보이나 오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나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야 나 그때의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발딱 일어나더니 주님입니까 그래 나다 이야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대화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창 나타난 게 뭐예요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너도 그럴 수 있어 와봐 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때 팍 나와서 바다 위를 딱 그럴 때는 뭘 놓고 있느냐 바로 베드로가 걷는 게 아니고 예수가 걷는 거야 예수가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예수가 딱 걷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대다수 사람들은 배 안에 갇혀가지고 벌물 불 떠는 거야 아이고 저 새끼 큰일 났네 저거 저거 맨날 또라이짓만 하더니 저 베드로 저거 무식한 새끼가 저거 저거 왜 되는데 저거 바다 위를 배에 해가지고 출렁크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전복사님이 저 일을 하니까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난리 저 정강훈이 저거 정신 나갔다 그러고 막 뉴스에 떠오르면 성간대만 되면 꼭 철새처럼 정강훈이 나타나가지고 또 설레발 친다고 오만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근시한 지역으로 사는 우리는 다 배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배 안에 교회 하나 붙잡고 교회 하나 가지고 승부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쫓겨나기로 하거나 우리가 지금 이런단 말이야 모르는 거야 이 땅에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모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토가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걸을 수 있나요 너도 걸을 수 있어 나와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예수 그리토의 지정이가 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연합하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적의 삶이라고 그래 기적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걷다가 다시 파도를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올 때 바다 밑으로 빠졌지만 잘 보세요 인류의 역사상 예수와 함께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토의 말씀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착성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아이고 우리요 참나 이야 나는 지금 헌금이 지금 천만 원 단에서 멈춰 있거든 천만 원에서 내가 멈춰 있어 1억을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데 와 1억을 손해지면 얼마나 손에 떨릴까 계산을 내가 해보는데 내 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요 전 목사님 앞에 매덕식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건 나하고 다를까 지난번에 울산에서 복권 당첨돼가지고 11조를 가져올라 내가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도 다 미쳐갖고 야 우리도 복권 사자 그래가지고 괜히 5만 원씩만 날아갔어요 오래 기다릴 것 없이 그냥 즉석 복권이 있잖아요 때려 긁는 거 처음에 긁었더니 5천 원짜리도 나오고 만 원짜리도 나오더라고 가서 또 사고 또 사고 결국 5만 원씩 다 날아갔어요 우리도 11조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야 그거를요 딱 돼가지고 응 그걸 11조를 또 한밤 자면 또 생각이 바뀔까봐 자기 형인가 그 택시 택시운전하는 분이 형인데 그걸 대절해가지고 그냥 막바로 올라와 버린 거야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오 현찬에 믿는 사람이야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초자연적인 삶은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병을 고치고 뭐 한 것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게 기적이래 기적 기적이란 말이야 기적 저도요 어렵게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게 고생하고 산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요 애착이 많아요 나는 한동안요 먹는 거에 얼마나 애착이 많았는지 내가 청년대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버림받고 형제들한테도 버림받고 그래가지고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먹고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 있으면 다 숨겨놔 우리 목사님도 지금 저 목사님도 하도 어렸을 때 먹는 것을 못 먹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노란 술빵 있잖아요 술빵 술빵 하나님 옥수수빵 있잖아요 술빵 그거 보면요 그냥 상호심 벗어 난리여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뇨라고 막 못 먹게 난리고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요 단팥빵이 있잖아요 그 단팥빵을 사다 놓고 사모심 때문에 못 드셔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면 방에다가요 자기 서재 본원이 보이는 데다가 단팥빵을 올려놓은 거야 그럼 들어갔다 나갔다면서 만졌다가 아이고 그런데 벌써 날짜 지나서 곰팽이가 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요 아이고 그거 말이야 이제 그거지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 애들아도 먹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갖다 버리자 그러면 막 뭐라 그런데 왜 남의 행복을 뺐냐고 놔두라고 곰팽이 벼도 놔두 왜냐하면 그 옛날에 못 먹었던 걸 생각해서 그게 행복한 거야 보고 참 그거예요 그래서 굶어본 사람은 다 그래요 굶어본 사람은 음식에 대한 애창이 그렇게 강하다고 지금은 이제 막 다들 먹는 것 같이 너무 초과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지금 막 건강관리해나 그러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삶을 사는 거 이거는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누가 와야 되냐 예수가 와야 돼 신앙생활은 본정신으로 못해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요 아이고 저요 아이고 저 본정신을 못하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 안 오면 절대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요 저런 삶을 못 살아 돈 다 떨어졌는데 돈 다 떨어져 돈 다 떨어져 버렸어 거짓했어 거짓 우리 목사님 거짓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작년에 결산하고 나니까 얼마요 천억을 썼다 그러냐 누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양복도 맨날 한 벌이야 넥타이도 하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누가 비판해요 누가 왜 비판해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도가요 지금 내가 몇 번 갖다 드렸는데 누가 또 천만 원을 또 지난 중간 지난 중간 누가 부탁을 해서 애국원금으로 갖다 줬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잖아 목사님의 울먹울먹에 기도를 길게 못해줘 울먹울먹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 기적의 삶을 사는 거는요 절대 내 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들어와야 기적의 삶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착상을 연합을 딱 하면 이걸 가리켜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내 안에서 그게요 뭘 교육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강론을 들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 안에 그 예수가 이걸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병고치는 병고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원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드려야 돼 믿음은 드럼에서 나고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나 그러잖아요 무조건 말씀을 드려야 돼 애들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애들요 어렸을 때부터 종교행위 가르치면 안 돼 나도 주일학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율동한 것 밖에 생각이 안 나 보금을 안 가르친 거야 보금을 보금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입니다 깨달으시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살게 돼요 이런 사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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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자 예수가 사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이 사람은요 망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요 변고치는 은혜가 늘림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좀 더 먹고 변질이 돼요 그러나 하늘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이 삶을 사는 것 배 안에 갇혀있는 사람과 바다 위를 걷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은 뭐냐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이 일어난 사람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게 아니고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사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가 이 삶을 일으키냐 예수 예수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뭘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크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가 다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복문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11초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제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위하여 줄지언정 꾸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저들이 속해 있는 직장 외에 또 가정과 자녀들 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 앞에서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예물들인 손길을 기억하사 이 성장과 함께 저들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시원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들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쾌익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제 모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과 오늘도 성도들의 예찬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고 대접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토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하시는 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온전히 예수가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하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 걸음 위에 그리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 아멘